기독교 한국선결교회가 신길교회에서 목회 리메이크업을 주제로 2023 선결교회 부흥 키워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기성 국내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교단 내 작은 교회 목회자 5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목회 리메이크업과 부흥 키워드, 선택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목회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첫날 개별 예배는 국내 선교위원장인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의 인도로 김주원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. 김 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